Are you worried about pronunciation? Do your students continue to use Conglish in your academies? Hi, my name is Ronald Lee, and I'm here to give you the tools necessary for you to help your students to use English pronunciation like a native speaker. 안녕하세요. 이번 영어 발음 전문가 과정을 진행할 이유진입니다. 원장님들의 학생들이 원어민과 똑같이 영어 발음을 할 수 있다면, 그 영어 학원은 분명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장님께서 원어민처럼 영어 발음을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어 발음 전문가 과정은 원장님의 영어 발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음소별로 틀리는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서 코칭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과정입니다. 이미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발음이 변화하고, 학생들의 발음을 원어민과 같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의 학원에서 발음 코칭을 진행하셔서, 지금보다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학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건너 교육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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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